안녕하세요. 복마인드입니다. 가끔 나한테 올 문자는 아닌데 자주 오는 문자가 있죠.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배송 문자나 인증 문자가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내 번호로 이런 문자가 오지 이런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갑자기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욕설 섞인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욕을 하는 등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내 휴대폰 번호가 도용됐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전화나 문자가 온 것은 보낸 적 없지만 내 휴대폰 번호가 도용돼 많은 사람에게 광고성 문자가 전송된 것입니다. 이렇게 도용한 번호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매물을 올리기도 하고 다른 사이트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서 언젠가 스팸 문자를 다수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많은 사람이 피해를 많이 당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자들을 받게 되면서 내 번호가 불법 도용되었다는 사실은 알게 되는데요. 내 번호를 도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불법 광고나 스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증 번호를 연달아 띄우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스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참으로 불편하시겠죠. 불명확한 문자나 광고성 문자가 온다면 발신번호 변작일 확률이 높습니다. 발신번호 변작이란 타인의 전화번호를 여러 대의 전화 유심칩 카드를 부착하여 휴대전화 발신 정보를 조정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보내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확인을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불법 도용으로 인하여 내 전화번호가 정지를 당하게 될 수 있는데요. 내 번호가 정지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이버 신고나 문자 인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스팸 광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기가 이용하는 통신사에서 돋보기 모양을 찾아서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에 들어가서 신청해 줍니다. 알뜰폰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는 웹에서 발송되는 스팸 스미싱 문자에 이동전화번호가 회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무료이지만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주시면 이런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휴대폰에서 1일 4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 걸어서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귀찮게 하는 귀찮게 걸려오는 전화나 스미싱 문자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